Q. 주얼리 촬영 기존에 저희 멤버 형들 하고 한세가 먼저 찍었던 주얼리 촬영하러 왔습니다. 제가 첫 번째 순서여서 이쁘게 입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분위기 보니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약간 시크 같은 느낌? 힘 많이 푼 표정이나 이런 모션을 많이 취해야 하는 컨셉인 것 같아요. 한의 시작 주얼리 콘셉트 고 항상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될 때, 생카를 찍을 때 굉장히 무통받아요. 어떻게 찍어야 될지, 어떻게 찍어야 될지 잘 나오는지 항상 이렇게 찍어도 찍어도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. 안녕! 어쨌든 제 첫 번째 촬영이고요. 첫 번째 촬영이 게이스컷 촬영이 끝입니다. 어떻게 보셨나요? 어떻게 보셨나요? 생각해낼 게이스컷 촬영을 하고, 이 게이스컷을 보고를 한다. 이렇게 음악을 갖고서 즐거운, 즐거움이 될 것 같아요. 오늘의 마지막 촬영까지 조금 재밌게 촬영한 갈 예정입니다. 고고 많이 해주세요. 안녕! 고고 많이 해주세요. 고고 많이 해주세요. 저희 오늘 캐슈 촬영하러 왔습니다. 고고 많이 해주세요. 고고는 팔찌라도 되시니까 팔찌로 원래 이렇게 많이 연결되는 게 좋아요. 저는 간단하게 넣고 뺄 수가 있는 스타일링의 번째 촬영이에요.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다 라는 랩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 번 이 녀석이 이 녀석은 끝까지 봐야겠는데 바로 보고 있는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캡슐 재료 우리의 빅톤 X 캡슐 세준, 경찬, 수빈의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주차장을 통해서 우리 에리스 여러분께 팔찌를 준비했잖아요 두 명씩 목걸이를 만들 것 같은데 셋 다 팔찌를 만들어서 네 그렇죠 뭔가 저는 간편하게 그나마 만들고 간편할 수 있는 팔찌를 생겨서 근데 지금 다 이렇게 달라요 근데 저는 눈꽃 저는 이렇게 윙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어떤 스타일인가요? 이거는 저는 겨울을 좋아해서 겨울을 사지 말라고 결정체 운 결정체 약간 좀 심플하게 했습니다 수빈은? 일단 저는 레이어드 팔찌를 하고 싶었어요 레이어드 레이어드 여러가지 포인트도 있네요 팔찌를 그리고 요번을 했으니까 이런 분께서도 바랍니다 저희의 캡슐 빅톤 X 캡슐 플라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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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